프로텍 일렉트릭 기타 헌테고 프로 RAC 케이스입니다 기타 케이스구요 가격대는 187,000원 얘가 되게 가볍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양 이런 주머니와 이런 뭔가 안정성으로 겸비되어 있는 소프트 케이스 면에서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냥 노멀 가볍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볍진 않고요 그냥 노멀한 그런 무게입니다 기타 하나 안 들어가고 그냥 빈 가방이구나 느껴질 정도의 그런 가벼움이구요 튼튼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그리고 클래식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플러스 넉넉한 수납 공간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얘 우선은 수납 공간 보면요 위에 여기가 좀 입체적인 주머니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간이 되게 넉넉해요 생각보다 옆에 보시면 좀 이렇게 블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펙터 작은 이펙터들 한 3, 4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만한 넉넉한 공간이 여기 마련이 되어 있구요 여기 앞에도 큼지막한 공간이 두 개나 되어 있고 여기도 약간의 입체적으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요 좀 두꺼운 물건들이나 이런 케이블 아니면 뭐 여러가지 툴 같은 것도 다 넣으셔도 굉장히 넉넉할 만큼 그리고 뒤에는 랩탑까지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A4 악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수납 공간이 좋게 나온 그런 가방입니다 전체적으로 샘소나이트나 그리고 빅토리아 넉스 같은 명품 가방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 벌리스틱 원단에다가 방수 처리를 해서 좀 그렇게 좀 고급스럽게 나오고요 외부의 오염에 오염이나 습기에 좀 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쓰더라도 좀 이렇게 해짐이 별로 없어요 폴리에스터의 두 배 정도 강도의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써도 좀 새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기분이 들게끔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 지퍼 열 때 좀 그냥 쇠지퍼면은 열고 닫기 좀 힘든데 얘는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잡고 열 때 너무 쉽게 열리고요 이게 되게 좋네요 그냥 원래 열 때 좀 많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게 자크가 좀 작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고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에는 보통 이렇게 덮개로 되어 있어서 얘를 넣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찍찍이로 깔끔하게 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안 할 때는 뒤에다 그냥 찍찍이 붙이고 네 이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찍찍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안쪽을 볼게요 요기도 찍찍이가 됐네 여러분 여기 찍찍이가 되네 네 보시면 오오오 전체적으로 완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얘는요 어 그 충격을 흡수하는 플레임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6층의 플라스틱판하고 스펀지를 교차해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스펀지 플라스틱 스펀지 그러니까 굉장히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강도가 되게 세요 보통 소프트 케이스와는 강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폼도요 플라스틱하고 스펀지를 교차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껍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불룩하니 그리고 밑에 고무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놓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밑에 옆 사이드 부분에도 고무발이 다 되어 있어서 악기 보호하고 그리고 이 천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요 안쪽이 사실 바깥보다 안쪽이 훨씬 더 튼튼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심플한데 튼튼하다 뭐 이런 느낌 역시 심플한 게 딱인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뭔가 헤드도 지금 얘가 레스폴 지금 뒤로 누운 헤드인데 여기 딱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안쪽이 좀 볼록한 스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악기를 딱 눌러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수납 보관이 되는 느낌을 받네요 음 좋은데? 음 음 자 이런 느낌 이거 굉장히 좀 탐나는 그런 가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가격대 187,000원 프로텍 일렉트릭 기타 컨테고 프로 케이스 여러분들 저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